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요즘은 조금 뜸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만 하더라도 루틴의 침공을 크게 나무라기보다도 우크라이나가 서방을 위한 그런 대리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그렇게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았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조선일보의 프랑스 파리 특파원이 글을 하나 기고했는데 이게 이제 좀 외부 시각에서 한번 이 문제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 가지고 우리 사회가 보이고 있는 그런 반응들이 우리 사회의 현재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거리가 되기 때문에 좋은 그런 기사라고 이렇게 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프랑스 파리에 정철환 특파원이 이제 보낸 건데 이거는 이번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어렵게 20시간 이상 정도 이렇게 여러 가지 운송수단을 이용해 가지고 우크라이나의 우크라이나의 대통령을 방문한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를 외면하라 이렇게 이제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이 많이 주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제 판단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6.25 전쟁을 맞아 가지고 참 하늘이 도우심이 함께해서 서방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자유 진영의 도움으로 기사 회생을 한 거죠. 나라가 거의 망했는데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제가 이렇게 자유와 번영을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제 이번 전쟁을 통해 가지고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 가운데 우크라이나 전쟁을 우리가 의도적으로 외면을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참 많이 나오는 걸 보면서 그 주장에 대해서 격한 그런 반응을 보이기보다도 참 우리나라 사회가 알게 모르게 이런 어떤 공동체를 지탱하거나 우리 삶을 지탱하는 윤리 도덕 정의 이런 부분이 상당히 기반이 와해됐고 상대주의적 시각을 지닌 분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덕이 밥을 먹여주나 이렇게 하지만 도덕 기반이 무너지게 되면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을 겪죠. 그리고 궁극적으로 밥을 먹는데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이제 아마 이 기자가 처음에 이제 말씀하는 거는 5월 달에 아마 우크라이나를 침략해 가지고 밤새 먼저 공습이 생기기 때문에 쪽잠을 자면서 그냥 대피소하고 호텔을 오고 간 그런 기억들을 참 고통스러운 기억이었다. 이런 내용을 이제 처음에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지금 한국에는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공감이 못하는 사람이 많이 보입니다. 사람의 이름 짐승하고 다른 것은 공감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동족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위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서 특히 그 비극적인 사건이 그냥 예를 들면 타국의 침략에서 발생하게 되면 사람이면 당연히 그 나라 국민들의 측은지심을 갖고 그렇겠지 않습니까? 국제사회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돕자는 호소가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국익을 위해서 외면하라는 주장이 유면 정치인 입에서 나온다. 언론에도 여기저기 같은 지지의 글이 올라오는 것을 본다. 이것이 아마 이제 아무래도 이제 탁파원을 지내게 되면 한국에 있을 때보다 조금 자유롭고 넓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국익을 위해 외면하라. 이것은 아주 간단한 이야기지만 민주당의 고위 인사들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계관 가치관 인생관을 그대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와 같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했을 때 대한민국이랑 국가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가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냥 사인이 이야기하는 국익을 위해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하라는 주장하고 소위 권력에 다가서 있는 그런 유력 정치인들이 국익을 위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외면하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거죠. 이 정철환 기자의 마지막 문장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서방의 대리전이라는 익숙한 음모론적 해석도 유럽에서는 유행한답니다. 하지만 유럽인 대다수의 기본 입장은 아주 명쾌한데 어떤 해석과 의견이 주어지더라도 러시아가 독립국가인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사실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거죠. 한국에서 일각에서 전쟁 초기에 서방의 대리전을 여러분들 수행하는 우크라이나 친모의 히틀러 이런 걸 하는 걸 보고 그리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여러분들 방송을 내보낸 밑에 댓글을 좀 알고나 이야기하라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세상이 가치관의 혼재가 굉장히 심하구나. 그리고 선전선동에 여러분들이 이용당한 사람이 굉장히 많구나. 무슨 히틀러가 어떻고 서방 대리진이 어떻고 설령 그런 부분들이 설득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특정 독립국가가 다른 독립국가를 침략해가지고 1년 이상의 전쟁을 끌어가는 것은 그건 어떤 종류로도 합리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와 같은 가장 중요한 판단 가치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꽤 있는 겁니다. 이런저런 명분으로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을 침략하더라도 이유를 찾으려면 100가지 200가지를 만들어낼 수 있는 침략 이유를 찾으려면 여기 보시게 되면 자유와 생명과 주권을 지키려 싸우는 사람들을 돕는 것은 당연하다는 것이 유럽인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런 판단에는 장악 논리가 없다. 약간의 정의감과 윤리가 있으면 충분하다. 약간의 정의감과 윤리감도 없는 것이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윤리 기준에 어떤 왜곡이 생긴 게 아닌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일제의 강제징용 위안부 만행에는 바로 어제 일처럼 백분하더라도 6.25 전쟁에서 벌어진 국제적 침략 핵의 만행과 고통에는 침묵한다. 그 전쟁을 냉정하게 되돌아버리는 시도는 독재 옹호 친일 면제 전쟁 부축임 등으로 매듭는다. 얼마 전에 문재인 씨는 뭐라고 했습니까 국제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우크라이나 국민의 억울하고 딱한 사정마저 쉽게 외면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여러분 윤리 도덕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바라보는 시각에서도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과 정의의 그런 소위 기준이나 자태가 심하게 훼손되어 있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우크라이나가 침략을 당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어떤 침략을 당했습니까 선거 사기 세력들에 의해서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는 부정선거라는 침략 행위를 당한 겁니다. 입을 다 다물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침략 같은 행위를 규탄하고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 자체가 여러분 뭔가 하니까 이 나라가 도덕윤리법적인 근거가 엄청나게 허물어졌다는 겁니다. 도덕은 밥을 먹여줍니다. 윤리는 밥을 먹여주죠. 도덕과 여러분들 윤리와 정의와 그런 기준들이 붕괴가 되게 되면 그 사이는 필연적으로 뭡니까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선거를 도덕질했는데도 아무도 항의를 안 하는 겁니다. 선거를 훔쳐갔는데도 누구도 뭡니까 목소리를 안 내는 겁니다. 선거를 뭡니까 그냥 완전히 박살을 냈는데도 뭐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냥 침묵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파리의 정철한 특파원이 여러분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국익을 위해서 외면해야 된다는 그런 한국의 일각의 주장이 힘을 얻는 것하고 거의 동전의 양면 관계에 있는 겁니다. 윤리와 도덕이나 이런 부분들이 심하게 훼손된 것은 궁극적으로 그 나라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정말 오늘 다시 한 번 그런 도덕 윤리 양심 그리고 상식 이런 부분을 회복을 촉구하는 그런 좋은 지적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해부하고 분석하고 고발한 책들입니다. 선거를 지키는 일은 민주주의 체제를 지키는 것이고 우리 자신과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분노해야 되지만 우리의 체제를 이런 침략한 선거 사기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분노를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구매해 주시고 이 책들이 어려운 속에서도 많이 확산될 수 있도록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이 재헌절입니다. 과거에는 재헌절이 공휴일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하지만 지금은 이제 참 재헌절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억을 할 수 없는 그리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1948년 7월 17일 날 참 신생공학으로서 대한민국이란 국가는 한국의 긴 역사 속에서 국민이 주인이 되는 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나라로 출범하게 됩니다. 그 나라로 출범하는 데는 많은 선조들의 그런 역할과 노력들이 있었지만 이 가운데서도 건국 대통령인 우남 이승만 박사의 역할이 컸습니다. 그분이 정말 국제적 시각과 해안을 갖추고 또 확고한 그런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졌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신민 신화가 아니고 주권을 갖고 있는 국민으로 출범을 시켰다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런데 오늘 중앙일보의 중견 한 논술위원께서 장세정 논술위원입니다. 대통령에 대한 충성이 아니고 헌법에 대한 충성 이런 인터뷰 겸 기사를 쓰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참 인용할 만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오늘이 75주년 재헌절이네요. 1948년 7월 17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재헌절의 의미는 우리에게 각별합니다. 대한민국의 재헌절의 의미라는 것은 노예 신분으로부터 스스로가 지도자를 자기 힘으로 뽑을 수 있는 참정권을 갖고 있는 국민을 처음으로 탄생시킨 것이 바로 1948년 7월 17일 재헌절이 갖고 있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침 장세정 논술위원이 서울대 법대학장과 헌법학회장을 역임한 정종석 국화진흥원장학의 재헌절의 의미라든지 최근에 돌아가는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질의하고 또 그것에 대해서 답을 이렇게 받는 그런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 질의응답을 여러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질의응답이 아주 흥미롭습니다. 대통령 말고 헌법에 충성한 의미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종석 박사 말씀은 헌법이 정한대로 작동하는 나라가 정상국가입니다. 이제는 권력자의 마음대로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라 헌법에 따라 작동하는 나라가 돼야 됩니다. 여기에 조금 더 첨언을 하게 되면 헌법을 존중하는 나라가 돼야 되는 거죠. 권력만 잡으면 헌법을 바꾸지 못해서 안달 복달할 것이 아니고 재헌들에 만들어진 그 헌법정신을 충실히 따르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한데 지금 이 나라는 586 운동권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정권만 장악하게 되면 헌법을 자기들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지 못해서 안달 복달이지 않습니까? 다시 이런들 장세정 논설위원이 묻습니다. 국회는 물론 사법부 불신이 심각합니다. 정종석 박사입니다.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서 국민이 재판을 불신하고 있습니다. 판사들이 본래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헌법이 정한 길에서 벗어나 재판을 했기 때문입니다. 검찰개혁과 사법부 개혁에서 무엇보다도 정치검사와 정치판사를 척결하는 인적청산부터 빨리하고 제도개혁도 추진해야 됩니다. 사법부가 어마어마하게 이런 문제가 많죠. 인천광역시 연수월의 재검표에서 태상 같은 여러분들 선거부정 점검을 나왔습니다. 불구하고 조재현과 천대혁과 이동헌과 민유숙과 김선수와 박정아들이 다 뭡니까? 김명수를 비롯한 12명의 대법관들이 모두 다 선거부정을 덮는 것이 지금 이 나라의 찬담한 현실인 겁니다. 이 죄를 아마 대한민국 사람들은 세세손손 저는 치룰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 그래서 제가 손가락질을 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러짐는 겁니다. 그러나 이 부러짐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시박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 불법과 불의와 비윤리와 부정의에 대해서 침묵한 대가를 대한민국 국민들은 각자의 몫만큼 다 앞으로 치르게 될 겁니다. 제 주놈한 여러분들 경고를 그냥 귀담아 듣지 않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세상 사회는 그냥 건너뛰는 법이 없게 마련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다시 장세정 논술위원이 묻습니다. 우리 헌법에 담긴 가장 소중한 가치가 뭡니까? 정종섭 전 설법대 교수 말씀입니다. 무엇보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로 인정하고 그에 따른 권리를 보장한다는 겁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지 않습니까? 주인이 선거에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아우성을 치더라도 선관이 대법관 행정부 대통령 법무부장관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그러고도 다음에 여러분 승할 것 같습니까? 절대 승할 수가 없습니다. 저의 경고가 그냥 귀에 들어오지 않고 지금 내 뱃속에 여러분들 밥 들어가는 거 무슨 사용이 있노?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존엄한 가치를 지닌 존재를 인정하고 그게 우리 헌법정신이 아닌가 합니까? 국민 함께 참정권을 뭡니까? 빼앗아 갔는데도 다 입을 다무는 겁니다. 국민이 각자 행복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자유를 보장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한 사위를 헌법에 규정했습니다. 그게 다 망가진 거 아닙니까? 국민이 갖고 있는 가장 고귀하고 고결하고 중요한 참정권을 그냥 가져가는 사건이 7번이나 발생했으나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식자청들과 대한민국의 이런 지배청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비겁하게 침묵하는 겁니다. 그 죄를 앞으로 어떻게 치르려고 그렇게 다들 뭡니까? 불법과 타협하고 손을 잡는지 저로서는 어한이 벙벙한 정도가 아니고 참 해도 해도 다들 너무한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진영갈등해법을 헌법에 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장세정 논서위원회 답변에 대해서 정종섭 서울법대학장을 지냈던 분이 대통령이 있는 국회의원은 사법부든 헌법재판소든 헌법이 정한 역할만 충실히 하면 됩니다. 정치적 중립성을 전제로 하는 경찰 검찰 국제청 감사원 공정교육이나 한국은행 국가정보원 선거관리위원회 등이 본연의 역할만 정확히 해 줍니다. 아무도 본연의 역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불법이 발생하더라도 경찰은 수사하지 않고 검찰은 수사하지 않고 감사원은 감사하지 않는 겁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반국가 세력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국민이 채우고 발전시켜온 대한민국을 부정하거나 파괴하는 세력은 누구든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민이 행복하게 살기 위해 만든 헌법을 부정하고 파괴한 세력은 모두 헌법 파괴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입니다. 국내외 구분 없는 전방위 전쟁 시대 반국가 세력을 막지 못하면 나라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나라가 무너지는 거죠. 나라가 얼추 무너진 상태도 다 입을 담으는 겁니다. 이렇게 뭡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겁니다. 2018년도에 서울시장 선거에 김문수하고 박 안철수의 표를 빼앗아 가지고 박은수는 함께 얼마를 대해주는 걸 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 투표자 기준으로 자유한국당의 김문수에서 7%를 빼앗고 안철수와 함께 3%를 빼앗아 가지고 박은수는 공짜로 11%를 먹어치운 겁니다. 이게 문정권 하에서 치료진 선거입니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그 사람들의 소원을 그 사람들의 열망을 선거 공정성에 대한 열망을 제대로 충독시킨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2022년 6월 1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한 달이 안 됐을 때 실시됐던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선거입니다. 조작값 10%입니다. 국민의힘 최충규 후보가 받았던 사전투표 득표수 14494장 가운데 10%에 해당하는 1449표를 빼앗고 마이너스 처리하고 그것을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후보와 함께 플러스 1449표를 처리한 겁니다. 재헌절에서 선조들의 피와 눈물과 땀을 가지고 자유민주주의가 출범한 겁니다. 우크라이나 전쟁만처럼 큰 사건이 아니고 우리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침략을 당한 겁니다. 그 침략당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우리가 침략세력을 응징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한 필연적으로 뭡니까? 한국인들은 비용을 청문학적으로 치룰 겁니다. 이거는 과거의 일이 아닌 겁니다. 현재의 진행형이고 앞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재헌절의 의미를 다시 한 번 더 생각하는 좋은 인터뷰를 장세정 논술위원이 정종섭 전 설법대 학장과 나눈 내용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다섯 권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상반기에 출간된 도덕놈들 시리즈입니다. 여러분께서 이 책이 많이 주변에 확산돼서 국민들이 자신의 주권인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부분에 경각심을 가지고 나설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검찰은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수사를 한 다음에 어떤 범죄 혐의자를 기소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것은 헌법정신에 충실하게 이루자 됩니다. 여기 선 법정신이란 것은 고간대작이든 고간대작의 가족이든 간에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 검찰이 설령 기소에 대해서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그것이 바로 범죄 행위다 이렇게 하면 어김없이 기소를 해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봐주고 봐주지 않고까지 기소 독점권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검찰이 여론의 몰매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아주 납득할 수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검찰은 항상 대한민국 검찰은 정치직이었습니다. 이번에 조국 씨의 자녀들인 조민과 조원의 기소 유회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는데 아이들을 키우는 그런 사람 입장에서는 조국 씨하고 그다음에 또 조국 씨 부인이 기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조민 조원 씨는 봐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뭐 인간적으로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는 것은 설례가 있고 기강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검찰이 봐주고 봐주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어쩐 일인지 또 검찰이 정치적인 행보를 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나온냐. 여기 보시게 되면 보시게 되면 이제 아주 구체적으로 이렇게 취재를 통해 가지고 기소 유회를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가 아니고 유력 검토하고 있다. 기자의 레이다 망에 유력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얼추 검찰의 수뇌부에서 그런 결정이 내려졌다로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조민 씨하고 조원 씨는 입시에서 부정을 저지른 것이 드러났지 않습니까 특히 아들 같은 경우는 연세대 석사기와 관련된 건데 서울 중앙지검의 공판 오부 부장검사 김민아는 이걸 봐주는 쪽으로 아마 나가는 모양입니다. 기소를 유회하는 방향. 딸 조민 씨에 대해서 그렇고 검찰 관계자 이야기는 두 사람 모두 기소를 검토하고 있지만 공소시효 만료를 앞둔 조민 씨에 대한 처리가 더 시급한 상황입니다. 조국 전 장관의 항소심 재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입니다. 종합적으로 여러분들 검토하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법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 하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범죄자를 여러분들 수사하고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에서 검찰이 고생하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아주 첨예하게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런 소위 조국 씨 자녀들의 기소 문제에 대해서 검찰이 기소 유회를 독단적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러니까 너희들은 항상 그렇게 그냥 권력자 입장에 서가지고 저는 이걸 보고 무슨 생각하는 거죠 서울법대 카르텔이 좀 강하기는 강한 모양이다. 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기소 독점주의지 않습니까 그럼 잘 많이 여러분 기소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동화일보에 여러분 기사치고 이렇게 많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는 드물 정도입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 69개가 달렸습니다. 그만큼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는 겁니다. 댓글만 보지 마시고 댓글에서 이런 찬성 반대를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반대가 많습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사람들의 원성을 동화일보의 댓글이 69개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겁니다. 조국의 자식들 조민과 조원은 공동정범임을 온 세상이 다 알고 있는데 기소 유해 또한 특혜를 받는 것입니다. 모든 젊은이와 국민이 납득하기 힘듭니다. 그 집 가족 모두가 한동안 사회의 정의와 규범을 무시하고 혼란을 야기한 죄를 물어서 마땅하고 사회평등에 입각해 처벌을 원합니다. 540명이 찬성이고 11명이 반대입니다. 검찰이 이번에 기소 유해를 하면 본인들이 각오해야 될 겁니다. 물론 검찰의 고위관계자들은 그냥 밀어붙이면 또 그냥 국민들이 꽥꽥거리겠지만 조금 지나면 다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나 이것은 헌법정신에 맞지 않는 겁니다. 어떻게 고관대작 자녀들만 봐줄 수 있냐 이야기죠. 그럼 숙명여고에서 뭡니까 그 미성년자 자매들은 왜 처벌했냐 이야기죠. 제가 특정인에 대한 사감이 있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아닙니다. 이분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아니 절망스럽습니다.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나라가 나라가 아니라는 이야기죠. 이래서는 안 됩니다. 검찰은 정치적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증거만 쳐다보고 가야 됩니다. 491명이 찬성이고 7명이 반대인 겁니다. 이게 여론인 겁니다. 국민을 두려워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의견만 보지 마시고 여기에 찬성 반대를 보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하고 낙담하는지를 우리가 충분히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빈 조국 일가는 머망신인 답입니다. 자고 우면하지 마시고 정유라와 숙명여고생의 피를 토함에 지켜봅니다. 있는 사람들이 도덕과 질서를 지켜야 나라가 바로 섭니다. 200명이 찬성하고 반대가 5명입니다. 검찰의 수뇌부는 정말 깊이 숙고해야 됩니다. 나라가 나라가 답지 않다는 이야기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겁니다. 이러니 검찰이 선거 수사 한 번 안 하는 겁니다. 선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한 번도 왜 대한민국 검찰이 안 하냐 이야기죠.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사감이 있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나라가 나라가 답다는 이야기는 여러분 뭡니까?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해야 되죠. 어떻게 누구 집 자식은 봐주고 누구 집 자식은 뭡니까? 감방에 쳐넣을 수 있냐. 또 보신 검찰이 욕을 먹어도 쌉니다. 이러니 검찰을 신뢰 못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까? 조민이든 조국이든 잘못을 저질러서는 벌을 받아이자 아무나 이런 불기속 처분합니까? 198명이 찬성이고 3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수층의 50%는 떠난다면 너희들 맹심해라. 181명이 찬성이고 1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검찰 수뇌부 있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닙니다. 기소하고 그다음에 법정에서 판결을 받도록 그렇게 해야 되죠. 뭐 또 법정에서 봐줄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습니까? 집행유예 처리할 수도 있고. 어떻게 여러분들 나라가 이렇게 나라가 돼가냐 이야기. 이러려고 너희들 함께 이러면 세금 내 가지고 밥 먹여고 살리냐 이야기죠. 대한민국의 공적기관들 가운데 제대로 역할을 하는 데가 지금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또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은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17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지지자의 50%는 떠납니다. 이원석 씨 맹심하시기 바랍니다. 162명이 찬성하고 2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는 겁니다. 대한민국 검찰은 늘 정치적이었기 때문에 늘 여러분들 비난의 대상에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민들이 검찰 편에 검찰을 향한 그런 박해가 문정권에서 여러분들 가해질 때도 검찰 쪽에 썼지 않습니까? 왜? 검수완박법에도 저도 검찰을 옹호했죠. 왜? 검찰이 그래도 있어야 나쁜 놈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러나 이런 식으로 편파적으로 누구 집 자식은 봐주고 누구 집 자식은 감방 보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번에 판단들 잘 하셔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시는 책들이 도덕놈들 시리즈 1권부터 5권은 올해 상반기에 출간됐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부한 시리즈입니다. 이 선거 해부가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서 참정권을 지키기 위한 그런 노력들이 과실을 맺을 수 있도록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비 피해가 아주 많네요. 우리가 이제 이 폭우라는 것이 대개 여름철에 집중되는 그런 지역에 놓여 있긴 합니다마는 비가 올 때마다 이렇게 큰 피해가 생기니까 이제 나라의 그런 국력도 좀 커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후진국형 재난은 조금 피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도 한 50여 명 정도의 사상자가 지금 생긴 모양인데 참 뭐 왜 이럴까 그러니까 좀 이렇게 야무지지 못한 것 같아요. 무슨 이제 사건이 터지게 되면 그 사건이 이제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그런 게 참 무덤덤하고 어떻게 보면 참 대책이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비라는 것이 항상 이렇게 여름철이 되면 집중적으로 내리니까 예를 들면 폭우가 그냥 오는 것이 아니고 대개 기상예보를 통해서 이번에도 이제 비가 많이 올 것이다 이런 예보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런 예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특히 이제 오송읍에서 발생한 지하차도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수통제소에서 연락을 했고 도나 그다음에 시나 그다음에 또 구청에서 이미 그런 정보를 받았습니다. 불구하고 그 가장 간단한 조치 통제조치 통행통제조치 이런 부분을 전혀 취하지 않아서 그 아까운 인명들이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했는데 정말 이런 걸 보면 이제 후진국이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보시게 되면 오늘 중앙일보가 일면 톱기사에 기사를 잘 뽑았네요. 비만 오면은 국민은 잃어버린다. 이번에도 지하차도 비극이고 홍수경보에도 차량통제를 조금만 위험하면은 차량통제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우회도로를 대부분 사용할 것이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차량통제를 전혀 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번에는 오송읍의 지하차도 사건이 터졌거든요. 이걸 보면은 나라일을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세금을 갖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안일하고 나사가 참 많이 풀렸고 또 이 재난시스템 같은 부분들이 지난번에 또 반지하에 침수되는 사건과 큰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한번 발생하게 되면은 그 다음에 그런 소위 재난구호 시스템에서 경보가 주어지게 되면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가장 말단 부서까지 전달되는 그런 것이 완비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특히 또 한국은 북한과의 휴전 중이기 때문에 북한으로부터의 위급상황이나 호우경보나 이런 것 다 마찬가지 차원에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차량통제를 안 해가지고 이렇게 어처구니 없어서 이렇게 지하차도에서 사람이 멀쩡하게 사람들이 그냥 죽음을 당하는 이 세 차례의 경고에도 통제를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구청이나 그 다음에 청주시에 대한 조사가 있어야겠죠 청주시 지하차도 참변 3시간 지나서도 파악 못한 정화? 뭐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기업들이야 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니까 정신들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이거는 관에 있는 사람들이 여름이면 당신이 비가 많고 그 다음에 경보 그런 조치가 취해지면은 가장 단 시간 내에 침수 예상지역은 바로 통제에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나라의 그냥 어떻게 보면은 기강 자체가 너무나 해이해진 것 같습니다 이 조선일보도 사슬도 어떻게 이런 사건이 계속 반복되냐 당신들도 한번 생각해봐라 이거 똑같은 차원의 사건이지 않습니까 중앙일보도 해마다 반복되는 비피해 참사 정확한 표현인데 후진국형 공공재난이다 이게 핵심적인 메시지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은 한 분이 화가 나가지고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매번 반복되는 사회 안정만 미비해 분노하지 않고 관심도 없다면은 다음 참사는 당신과 당신 자손들의 차례가 될 수 있다 책임을 지지도 않고 책임을 묻지도 않고 사건이 발생한 다음에 사건을 면밀히 추적해가지고 대응책도 생각하지 않는 그게 바로 후진국이죠 매친 김에 여러분들 선거 부정이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이 아니고 세 번이 아니고 네 번이 아니고 다섯 번이 아니고 여섯 번이 아니고 일곱 번이나 여러분들 같은 방식으로 해서 득표수를 조작하는 일이 일어나고 문정권에서 여러분들뿐만 아니고 윤석열 정부에서도 두 번이나 이렇게 공직선거가 다 일어나도 누구도 여러분들 그 문제점을 들여다보고 문제점을 정확하게 조사해서 관련자를 여러분 책임을 묻고 그다음에 그와 같은 문제를 일으킨 제도를 수순하는 일을 전혀 취하지 않지 않습니까 꼭 같은 차원인 겁니다 국가의 재난시스템이나 선거 이런 부정이나 관점만 다를 뿐이고 차원은 다 같은 겁니다 사건 사고라는 것은 언제든지 생길 수가 있고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직시하고 그다음에 분석하고 그다음에 원인을 파악하고 책임자를 여러분들 규명해서 처벌을 하고 그다음에 대책을 마련해 가지고 제도를 개선하는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겉은 멀쩡하지만 나라가 참 많이 이렇게 안이 곪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똑같은 사건이지 않습니까 매뉴얼이 있을 거고 그 매뉴얼들을 전혀 안 하는 겁니다 정신 상태가 완전히 그냥 맛이 가버린 겁니다 여름에 비 많이 오는 걸 누구든지 알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예보가 있었고 그러면 공무원들은 비상근무를 하든지 해가지고 대책을 여러분들 문제가 발생 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본인 여러분들 관할 지역에 침수 예상증이 뻔한 거지 않습니까 a등급 b등급 c등급이 있을 것이고 정말 참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사건이 나고 난 이후에 지나치게 비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지만 어떻게 여름만 되면 이렇게 비난리 때문에 그렇게 홍력을 치루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번에 이런 사건이 일어난 경위 그다음에 재난관리 매뉴얼대로 모든 것이 움직였는지 이런 부분을 한 번 정도 검토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방송 마치기 전에 이 재난 시스템에 필척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것이 선거에서 일어나는 사건 사고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선거마다 이렇게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 문제도 우리 모두가 관심을 좀 가지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것이 이게 지난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 시리즈 모두 다섯 건 가운데 네 건을 여러분들이 소개해 드립니다 선거도 제대로 이렇게 수선해서 우리 후반전 인생하고 그다음에 후손들이 선거에로 인해 가지고 참정권을 빼앗겨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긴만배와 박영수 박영수와 긴만배 오늘날 여러 가지 그런 온라인 미디어들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주간지라든지 월간지가 갖고 있는 영향력이 예전만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간지나 월간지가 갖고 있는 그런 취재력은 일간지들이 도저히 다룰 수 없는 그런 심청기사들을 다루고 또 취재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 일간지가 도저히 따를 수 없을 정도의 그런 힘을 더하는 것이 주간지하고 월간지입니다 주간조선이 긴만배 씨하고 박영수 전 특검이 얼마만큼 이렇게 끈끈한 관계였나 부분들을 상당히 소상하게 파악한 그런 기사를 냈네요 아주 취재에 공을 들인 그런 기사입니다 주간조선에 나온 기사는 그러니까 아주 그러니까 보통 출입기자 머니투데이인가 출입기자로서 김만배 씨가 예를 들면 단순하게 그냥 박영수 씨를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출입처에 검찰을 출입하고 또 법원을 출입하면서 알았던 그런 사람들 가운데 아주 절친한 사람이 김만배의 그런 인맥 리스트에는 박영수 씨가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씨가 30년 정도의 검찰 생활을 청산하고 나와 가지고 산홍가하는 그런 로펌을 만들었을 때 거기에 뭐 하루가 멀다고 거의 출근하다시피 그렇게 얼굴을 보인 사람이 김만배 당시의 법조 출입기자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굉장히 이제 악어와 악어새 정도의 관계겠죠 그 기사회가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제 박영수 씨가 하는 소송권을 막고 성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에서 법조 출입기자로서 충분하게 협력하는 그런 관계가 나왔으니까 그날 박영수 전 특검이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로펌을 운영하면서 조금 이렇게 경력난이죠 고객들이 떨어져 나가는 상황에서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에 영입을 해 가지고 그렇게 한껏 밀어준 거는 뭐 단순한 사건이 아니고 두 사람이 굉장히 절친한 그런 관계였냐 그러니까 뭐 단순하게 이런 정도 관계가 아니고 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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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년 동안 검찰의 몸다람통 박영수 전 검사장은 개인 로펌을 차린 후에 대법관이 된 박상옥 노무현 정부 시절 청와대 사정비서관을 지낸 이재순 등을 영입하여 관공서에 버금가는 로펌을 세웠다 산호네요 그 다음 중요한 것이 서초동 사거리 인근 빌딩 4층에 위치했던 산호를 자기 집에 드나들듯이 드나들었던 사람이 바로 김만배 법조 출입기자다 머니투데이 법조 기자 김만배였다 특정 로펌에 매일같이 얼굴을 비추는 것은 그다지 흔한 일은 아니었다 박영수 전 특검과 김만배의 관계는 유독 주변인들의 입에 오려내렸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보면 박영수 전 특검하고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 하의 관계라는 것은 일단 역사가 오래됐고 그리고 두 사람이 케미클이 맞았던지는 알 수가 없지만 절친하게 이렇게 지냈던 그런 사이였다 이게 이제 이번 취재에 예상했던 것을 이제 기자들이 취재를 통해서 보강을 한 거네요 여기 보시면은 이제 그 당시에 큰 사건을 맡혔던 김대근이란 김대근이란 의뢰인입니다 그분이 이제 기자에게 정언을 했네요 박영수가 김만배에게 법원 가서 누구를 만나고 오라고 하거나 서류 심부름 같은 것을 자조시켰다 박영수가 검찰에 전화하면 김만배가 갔을 일을 보고 오곤 했다 이제 정간예우라는 것이 상당히 이제 우리나라에서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고 있다 이걸 뭐 그냥 이 짧은 기사에서도 검지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4.15 총선 이후에 사건을 다루면서 한국의 이제 그런 법조계 법조계에 갖고 있는 그런 인맥들 정간예우들 서울대법대 출신들의 그런 힘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야 한국사회가 이렇게 돌아가구나 보통 사람들은 뭐 그런 걸 볼 알 기회가 없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그 당시에 의뢰를 했던 박영수 산호에 의뢰를 했던 김대근 대표는 박영수가 내 사건 변호인이라서 2011년 5월 소송할 때부터 거의 매일 산호에 내가 출입을 했는데 김만배도 매일 얼굴을 보였다 박영수와 김만배가 비밀 얘기를 많이 했다 내가 소송을 하고 있을 때 김만배가 판사한테 로비를 해 주겠다고 돈을 달라고 해서 김만배에게 4천만 원을 줬었다 박영수한테 김만배의 돈을 줘도 되느냐고 물어보면 김만배가 일을 좀 할 거다 소송 관련해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으니 도와주라고 했다 그러니까 정간예우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주 강범위한 재판을 돈을 가지고 사는 그런 일들이 한국에서 뭐 그냥 일상인 같아요 그런 것을 우리가 그러니까 대법관들이 재판 거래를 했다는 의혹도 충분히 사실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기 보시면 박영수가 2010년 검사복을 벗고 직접 산호라는 이름의 로품을 개입했는데 당시 산호에서 같이 일했던 케이 변호사가 박영수 전 특검의 의뢰인과 했던 통화 녹취록을 아마 주간조선 기자가 입수했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거래순이 계속 떨어져 나가면서 경영상에 다소 어려움을 겪었던 박영수 씨가 마침 그때 김만배가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를 하면서 거기에 올라타 가지고 1,500만 원을 받거나 이렇게 아주 크게 다시 재개하는 그런 계기를 녹취록에 나오네요 김만배가 2021년 11월에 구속된 이후에 이루어진 것인데 통화에서 산호에 근무했던 박영수 씨가 운영하던 케이 변호사는 박영수 씨의 의뢰인하고 이런 대화를 합니다 당시 박영수 전 특검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씩 자문료를 받던 거래처가 20군데가 있었던 게 다 떨어져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공공법무법인 산호에서 박영수 빈수로 근무한 여직원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나도 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쉬려고 했던 상황에서 박영수 형은 그걸 대장동 사업을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특검이 되기 6개월 전에 1,500만 원은 엄청 센 겁니다 김만배에게 그걸 받으면서 뭔 짓을 했다는 건 뻔한 것 아닙니까 끈떨어진 상황이었는데 불구하고 말입니다 끈떨어졌다는 이야기는 이제 정간예우 효력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지금 대한민국의 법조계 상황을 우리가 이런 간단한 정황을 정리한 기자들의 취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이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16년 박영수가 박근혜 전 대통령 특검으로 임명되기 전인 2014년 15년은 박영수 전 특검의 거래처들이 고정 자문료 지불을 중단할 시점이다 매월 들어오던 고정 수입이 끊겼기 때문에 새로운 수익 창출이 필요할 때고 바로 그것이 대장동 개발 프로젝트였다 특히 이제 딸이 뭐 이렇게 딸이 좀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많이 도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모양입니다 내부 사정은 자세히 모르지만 그래서 딸한테 김만배 화천대유에서 돈이 많이 갔지 않습니까 한 25억 상당의 아파트 뭐 시체 차익도 있고 김만배는 검찰 진술에서 박영수 전 특검의 딸에게 11억 원을 빌려준 이유에 대해서 제가 보니 이전에는 박영수 전 특검에게 보조를 받아서 딸이 생활을 해서 생활 수준이 꽤 높았던 같습니다 그런데 박영수가 특검을 맡게 되면서 수입이 많이 줄어들어 더 이상 생활비를 보존해 주지 못하게 되는 바람에 힘이 들어 돈을 제가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김만배 씨 정원이 아니더라도 박영수 전 특검과 함께 일했던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박영수 전 특검이 딸을 각별하게 생각해서 많은 보조금을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제 대충 두 사람이 보통 사이가 아니고 법조 출입기자로서 그냥 여러 명 가운데 한 명으로 친한 사람이 아니고 특별하게 박영수하고 김만배는 일찍부터 친했고 또 여기서 보니까 기사를 보니까 권순일 씨한테 로비를 한 흔적들이 또 나오네요 이게 이제 박영수 권순일은 원팀이었나 뭐 이제 김대근 씨한테도 딸에게 일청 상가 전파 하나 주라며 수입료의 부동산을 요구했고 성공 보수로도 50억에서 100억 정도를 요구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어떻든 간에 대장동 개발 사업의 박영수 씨의 역할 또 이 김만배 라는 사람이 어떤 식으로 그동안 검찰 고위직하고 대법관들에게 로비를 했는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주간조선의 기사였던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든 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밝혀져 가지고 관련자들이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는 저는 그렇게 확신을 못하겠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워낙 이 세계가 카르텔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법조 인맥들이 대단한 것 같아요 특히 소율법대 인맥들이 그렇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당연히 정의는 정의고 부정의는 부정이고 합법은 합법이고 불법은 불법이다 이런 부분들이 이 세계는 거의 통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냥 까 뒤집겠다 이렇게 하면 까 뒤집는 거고 아니면 봐주겠다 덮어주겠다 이렇게 하면 그냥 덮는 거니까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마무리하면서 광고 하나 여러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에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회부한 이 도덕놈들 시리즈가 모두 다섯 건이 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공직선거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도록 많이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검찰이 기소 독점권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들 마음대로 범죄 혐의가 명백한 사람들을 기소 유해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런 권한을 갖고 있다는 것 뜻하지는 않습니다 대법관들이 선거 무효소송과 관련해서 단심제를 운영하고 있고 그들이 법을 해석할 수 있다고 해서 참문학적인 부정선거 증거물을 다 깔아뭉개고 원고측 소송 기강을 내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좋은 세상에 오면 그들은 모두 다 법정에 서야 될 인물들입니다 양심과 법에 따라서 여러분들 모든 것을 판단해야 되고 불법적인 행위를 했으면 누구 집 자식이든지 간에 당연히 기소가 돼야 되는 거죠 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드리는 거 하니까 지금 이제 검찰이 조국 씨의 딸인 조민 씨에 이어가지고 그 아들인 조원 씨가 맹백하게 여러분들 불법을 점에 불구하고 기소 유해를 그냥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니고 적극 검토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지금 동아일보의 특정으로 단독으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례적으로 많은 분들이 동아일보 기사에 여러분들 의견을 피력했는데 모두가 여러분들 너무나 분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정치적인 고려를 하면 그게 정치검찰입니다 검찰은 수사결과를 자신할 수 있다면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사법적 판단은 판사가 하는 겁니다 수사결과 기소할 수 없는 수준이라면 그것은 부실수사이거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159명인 겁니다 찬성이 검찰이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법적용이 이렇게 사람에 따라 정말 달라집니다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이게 나랍니까? 94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라는 겁니다 조국이 뻔뻔스럽게 버티고 있는데 자식들은 모두 봐주겠다고 절대 안 됩니다 88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를 하는 겁니다 보수는 쓸개도 없으니 매번 당하는 겁니다 촛불이 국민의 선동 목소리처럼 조국 가족들의 행태는 국민의 원성이며 기소해서 당연히 벌을 줘야 됩니다 유예시키면 얼마 있으면 저도 떤떤하다 포창장의 의사가 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사 자식은 불법 비리는 구속수감이 되고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자식 불법 비리는 기소유예가 정답입니까? 84명이 여러분들 찬성을 하는 겁니다 우리 헌법정신은 모든 국민들은 법 앞에 평등하다는 겁니다 누구 집 자식은 봐주고 누구 집 자식은 봐주지 않고 이걸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정치를 이따위로 하냐 물어 법이란 만미남에 평등하다고 했거늘 어찌 이따위 법의 잣대로 사람을 처벌하려고 하는가 이게 정치냐 이게 나라냐 여시나 빨아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이렇게 댓글 정도 남기는 겁니까? 이게 참 나라가 말이 아닌 거죠 얘기 보시기 바랍니다 흡풍 두 인간 모두 기소하라 반성도 없고 사과도 없는 인간들을 처벌하는 게 법상식과 형편에 맞는 거라고 생각한다 78명이 찬성입니다 조민이 너무 떳떳하다고 나대 사회기강에 해결해준다 77명이 여러분 찬성인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격분하고 있는 겁니다 고관대작의 자식은 죄가 있어도 기소유예 죄 있는 곳에 벌이 있다 수익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 죄 있는 사람을 기소유예하는 건 검찰이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검찰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 금수완박이 돼야 하는 것이니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고 기소유예는 없다고 범법자는 의미 처벌해야 나라가 산다 77명이 찬성입니다 말 같지 않은 얘기다 검찰이 조국 앞에 몸을 사리냐 이렇게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는 겁니다 조국 일가 때문에 저는 조자도 쓰고 보기가 혐오스럽습니다 이희탁 님이 기소유예는 절대 안 됩니다 어린 정유라는 기소하고 유예라니 형편에 맞지 않냐고 조민의 형태에서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습니다 기소를 한다고 하니 반성하는 척 기회주의적인 매니어 보이는데 기소유예라니 어이없습니다 지금 저는 보니까 그냥 우리가 기소유예 처분하니까 좀 모양새를 갖춰달라 그런 것처럼 보이거든요 반성 안 하지 않습니까 조민은 본인의 가담 제도가 엿보이나 정유라는 그렇지 않음에도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정유란 매달이라 땄지만 조민은 그동안의 형태에서 어디 반성을 한다는 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반드시 검찰이 기소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검찰에게 국민이 명령한다 48명이 찬성이고 한 명이 반대하는 겁니다 제가 오죽했으면 국민의 이야기를 신문고처럼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겠습니까 나라가 나라가 아닌 상태가 돼 가지고 국민들을 그야말로 쓰레기통의 쓰레기처럼 여러분 여기기 때문에 검찰이 여러분들 기소 독정권을 갖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기소할 수 있고 선거 무효소송의 이런 단심죄를 대법관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것이 저는 분노하는 겁니다 야 너희들 그래서 되겠냐 인생들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권력을 바탕으로 온갖 나쁜 짓을 다해놓고 겨우 소송 취하했던 이유로 봐주면 힘없는 서민들의 박탈검이 두렵지 않습니까 제발 정상적인 판단을 바랍니다 47명이 찬성하고 한 명이 반대입니다 그러나 지금 대한민국 상황이 어떻습니까 국가의 공적기관이란 것은 국민들 목소리를 별로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입으로야 국민이 어떻고 뭐 어떻고 이렇게 하지만 국민들이 아웃선을 쳐도 여러분 선거수사 한 번 제대로 합니까 검찰의 공공수사부 여러분 선거 한 번 수사 제대로 했습니까 아무도 안 하지 않습니까 세금 내는 국민들을 아주 우섭게 완전히 졸러 보는 겁니다 검찰 이 양반들 제정신이냐 아버지 어머니가 모두 유죄 받았는데 자식들은 무죄로 인정한다고 검찰이 판사냐 너희들이 판사냐 너희들이 판사냐 너희들이 판사냐 맞냐 44명이 찬성합니다 검찰이 미쳤냐 왜이라노 얼마나 억울했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게 뭡니까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부부 앞에 많이는 평등합니다 아니 이게 웬 말입니까 뭔 소리입니까 가족이 모두 다 범죄짓을 했는데 부부가 처벌받는다고 나머지 자식들은 처벌하지 않는다니 일반 국민들도 이와 똑같은 경우로 똑같이 적용할까요 공정의 윤 정권은 어디에 갔습니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죄가 있는 것이 법이 있는 겁니다 조국가족 기소유라 그럼 숙명유고 미순유 하신 두 명은 왜 그렇게 처리했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조국시 가족이나 조국시에 대해서 무슨 사감이 있는 것이 아니고 논평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양식이 있는 그런 논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법상식에도 맞지 않고 우리 헌법정신에도 전혀 맞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혜미가 여러분들 입증이 거의 됐지 않습니까 인턴허가증 여러분들 다 위조한 거는 그러면 여러분들 거기에 대해서 기소를 해야 되지 우리가 기소독정권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해도 해도 너무합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신민들한테 검찰 입시비리 조민이어 조원도 기소유예 유력 검토 7월 16일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 검찰 조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어마어마히 여러분들 냉정하게 물은 겁니다 첫째 검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기소유예 반대 검찰이 그냥 봐줘야 된다 기소유예 찬성 여러분들 실시된 지 얼마 안 된 13분 만에 천여 명 정도가 여러분들 했는데 98%가 검찰 반드시 기소해야 된다 기소유예 반대입니다 내일 몇만 명이 여러분들 참여할 거라고 보이는데 그분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 응하시는데 거의 100% 나올 겁니다 검찰이 무슨 짓을 하고 있나 너희들 정신이 있냐 너희들이 판사냐 범죄 혐의가 입증됐으면 기소유예 당연히 해야 되지 고관대작진료 자식들은 뭡니까 법 앞에 특별한 대우를 받아야 되면 대한민국 헌법이나 법조문에 어디 있냐 이렇게 나올 겁니다 98%가 1000여 명 가까운 919명 가운데 98%가 당연히 검찰이 기소해야 되지 기소유예는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루속히 나라가 좀 나라다워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광고 마무리하기 전에 올해 상반기에 나온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밑바닥까지 파헤친 도덕놈들 시리즈 1권 5권이 널리 확산돼서 대한민국 선거 공정성을 되찾을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아주 전격적으로 우크라이나 수도를 방문했네요 상당히 외교적으로나 또 이런 보완상의 극비의 상황에 해당하는 내용인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한번 방문해서 어려움에 찬 그런 분들에게 용기와 위안을 드리는 것은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야당 일각에서는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지만 자유진영의 한 일원으로서 우리가 자유의 침탈과 그리고 국토의 유린과 침공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분명히 피력한 내용입니다 침공에 우리는 반대한다 그런 내용인 거죠 왕복 27시간이니까 굉장히 긴 시간이네요 키우가 지금 우크라이나 수도지 않습니까 바이든 마이크 마크롱에 이어서 윤석열 자유의원대에 상징된 우크라이나 방문 여러분은 이걸 보고 무슨 생각 하셨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방문한 걸 두고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독립국가에 대한 침략 행위를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의사를 피력한 국제사회의 발신을 한 행사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니까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의 침공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그러나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침략뿐만 아니고 대한민국도 침략을 당한 상태지 않습니까 민주주의의 가장 근간이자 어떻게 변별는 민주주의의 전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선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의 정당성도 선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확보가 된 거지 않습니까 선거가 무너진다는 이야기는 그 체제가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아니라는 걸 뜻하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왕복에 27시간을 투입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도인 키우를 방문한 걸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오시면 우크라이나가 침공된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안이 대한민국의 헌정체제가 침략당하고 있는 상태다 한 번도 아니고 일곱 번의 선거에서 모두 다 선거 사물을 주도한 자들에 의해서 득표수가 조작된 것이다 확인된 상태다 그럼 그 선거 사기를 저지른 세력들은 무엇을 목표로 하겠느냐 헌정진술을 무너뜨리고 부정선거를 통해서 자신들이 권력을 오랫동안 향유할 수 있는 장기 집권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서 결국은 일곱 번의 선거 사기를 저질렀다 이처럼 중대한 것이 27시간 동안 여러분들 우크라이나의 키우를 방문하는 것만큼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선거 공정성을 되찾기 위한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과 기계와 용기가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린 외교적 결단에 대해서 박수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우크라이너만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침략당한 상태에 있고 그 침략당한 상태를 기꺼이 직시하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그리고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선거 공정성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하셔야 된다 그런 생각을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방문을 보면서 떠올리게 됐습니다 아마 같은 사건을 보더라도 사람에 따라서 여러분들 바라보는 시각이나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의미 부여가 다르죠 저는 우크라이나의 침공에 대해서 분명히 반대 의사를 피력한 윤석열 대통령의 수도 방문 기후 방문에서 참 우크라이나만 침략당한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금 침략당한 상태인데 그 문제도 윤 대통령이 좀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십사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바로 이 책이 윤석열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채 되지 않았던 상태에서 일어난 대한민국의 선거 부정 선거를 낱낱이 파헤친 도둑놈들 혹은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냐는 책입니다 대법관들이 모두 다 선관위 편을 들고 말았지만 그들이 선관위 편을 덜건 말건 간에 선관위가 제조 생산 발표한 선관위 발표 후보별 득표수는 바로 2020년도 4.15 총선의 전면적인 득표수 조작에 의한 선거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심각한 것은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문정권 하에서 5번 윤석열 한계에서 2번 2023년 4월 5일 보궐선거까지가 동일한 전산 조작 방식을 통해 가지고 득표수 조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 상반기에 발간된 도둑놈들 시리즈 1권에서 5권이 모두 다 밝혔고 이것을 규명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선거가 무너지게 되면 결국 우리가 노예상태에 놓여 놓게 되는 겁니다 전체주의가 되는 거죠 그 부분에 심각성을 각성하는 많은 국민들이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오늘 네 번째 시간 니체의 탐구에 대한 네 번째 시간을 여러분이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자유의지와 행복 사이의 상호관계라는 부분을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한껏 발휘하지만 동시에 키픈 그런 행복감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이 돼야 되는데 여기 이제 오늘 소개하는 니체라는 인물은 무신론자였습니다 무신론자였고 또 구교 차돌릭이 굉장히 지배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던 시대를 살면서 차돌릭의 그런 비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질타를 많이 한 그러니까 어떤 것을 질타하다 보면 극단적으로 달리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사이토 다카시의 니체의 모음집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니체는 진정한 순고함은 휴식이나 웃음 또는 아름다움 없이는 성립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아름다움을 대함으로써 얻게 되는 감동을 삶의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회로를 갖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데 중요한 힘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생활을 습관하지 못하는 삶이 결국 피폐한 전신세계를 만들고 이런 상태가 계속되다 보니 일에 대한 의욕도 아름다운 것을 보고 마음 깊이 울림이 전개지는 감각도 찾아보기 힘들어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미적 감각으로 자신의 생명력이 활성화된다는 생각이 익숙하지 않습니다 니체는 교양보다는 체험으로서의 아름다움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러나 아름다움 순고함이 사람에게 직접적인 일상의 활력으로 작용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를 니체가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주한 그런 삶을 살아가더라도 자연을 가까이 하고 또 살아가면서 작은 그런 꽃이라든지 화초라든지 또 예술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탄하고 그 아름다움에 동감하고 이런 부분들은 활력을 얻는 삶의 활력을 얻는 하나의 중요한 채널 가운데 하나인 거죠 그 부분을 아주 잘 지적한 그래서 그림복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가까이 하는 그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고 꼭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주변의 여러분들 자연의 풍광이라든지 꽃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름다움을 이렇게 체험하는 것은 대단히 소중한 것이다 무엇을 위해서 활력을 얻는 데 있어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삶의 방법론을 담은 책은 많지만 제게 꼭 맞는 것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타인의 방식이 내게 맞지 않는 것은 당연한 일이니 전혀 이상할 게 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했던 데는 왜 그 길로 가려고 하는가 내면으로부터 이런 물음에 분명한 평가 기준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답을 찾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라는 의문 부호에 스스로 답을 제시할 수 있어야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됨으로써 이제 그 길을 가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상의 황혼이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것이 아마 사망하기 2년 전의 작품입니다 니체는 평생 동안 무신론자였고 그다음에 이제 그리스도교에 대해서 굉장히 강한 그 당시 그리스도교는 카돌리 구교조에 강한 반감을 가졌기 때문에 노년이라든지 그리고 임종을 앞두고 그렇게 정리되지 않았을 것이다 자기 인생에 대해서 그런 추측을 제가 조심스럽게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는 채 세상을 떠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마지막에 굉장히 좀 혼돈을 많이 겪지 않았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니체는 인간의지의 중요성을 강조한 철학자로 그 자신이 세상에 쏟아내는 컷신 비판과 냉대를 홀로 감당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자기 말과 행동을 확실히 지배하는 주인으로 살았습니다 니체는 분명 천재적인 기질을 타고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천재보다는 자기 삶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이 더 위대하다고 말하며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심지어 니체는 아침 놀이라는 저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천분적인 능력이 없다고 비판하지 말라 재능이 없다면 그것을 습득하면 된다 이 책을 쓰신 사이토 다카시라는 저자도 제 생각에는 무신론장 같고 니체도 무신론장 같죠 그러니까 두 사람이 딱 맞는 거죠 자유의지를 극단화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서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제 의견은 논평을 하는 서평을 하는 사람 제 의견은 인간은 자유의지만으로서 깊은 평강 평온 행복감을 누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어렵다기보다도 그냥 불가능한 존재다 존재론적으로 그렇게 보는 거죠 인간을 바라본 시각이 다른 겁니다 사이토 다카시라는 니체를 곁에 두는 니체라는 걸 쓰신 분도 니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런 자유의지, 굳건한 의지, 자립의지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두 사람이 굉장히 화합을 이루어서 이 책이 나오게 된 거죠 제 판단은 제가 절대적으로 옳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자유의지만 극대화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재정립이 되지 않으면 평온을 깊은 평온을 누리기는 쉽지가 않은데 그게 인간 자체가 그렇게 생겨먹었다는 거죠 그 전제조건은 이해하시고 여러분들이 니체를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우리는 필연적으로 바람에 맞서야 되는 운명을 타고난 연과 같은 존재입니다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사이토 다카시 사람이 살다 보면 항상 따뜻한 봄날만 계속되지는 않습니다 거친 바람과 폭우가 몰아치는 날도 있기 마련입니다 하늘 높이 날기 위해서는 바람이란 난관을 사랑하고 받아들여서 내 편으로 만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모르 파티, 필연적인 운명을 긍정하고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사랑할 때 진정으로 완성된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삶이 힘겹고 외로울 때마다 저는 니체의 대표 저서인 차라투스다의 입을 통해서 니체가 했던 말을 주물거리며 다시 불끈 주먹을 쥐고 일어서곤 합니다 그대들은 아직 본 적이 없는가 돛이 둥글게 부풀어 커센 바람에 펄럭거리면서 바다를 건너가는 것을 그 돛처럼 정신에 커센 바람에 펄럭이면서 나의 지혜는 바다를 건너간다 이게 이제 아마 차라투스다는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니체 이야기입니다 이 앞에는 작가 이야기고 작가 니체 모두 무신론자고 극단적인 그 자유의지를 발현한 오늘날 자기개발서에서 능히 찾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특히 니체는 그리스도 교회에 맞섰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혼자 힘으로 더 고귀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신을 믿어야 되고 왜 신이 정한 도둑에 맞춰 살아야 되며 왜 누구도 가보지 못한 내세의 세상을 꿈꿔야 되는가 그것이 니체의 생각이었다 니체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의 삶과 그것을 만들어 나가는 나 자신의 힘이었다 그렇게 니체는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바다를 건너는 강인함이야말로 진정한 현재의 모습이라고 믿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내용을 저자가 이야기한 겁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혼자 힘으로 더 고귀하고 기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한데 왜 굳이 신을 믿어야 되고 이게 이제 니체와 사이토타카시라는 저자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간이고 인생관이고 세계관인 겁니다 제가 오늘 이 내용을 소개하지만 저는 50대 초반에 철학 공부를 해서 저서들도 내고 그런 경험을 가지면서 인간은 기본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이런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되지 않고서는 깊은 평강을 누리기가 어려운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자기 개발에서 저자이고 동시에 제 자신이 젊은 날부터 시작해서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부분에 익숙한 사람이기 때문에 개인이 갖고 있는 자립자존의지라든지 자기의 자유의지라는 것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그것은 전제조건이 그런 신과의 관계에 정립이 있는 한도 내에서의 자유의지라고 보는 거예요 그게 니체의 젖을 소개하지만 니체와 저의 다른 점인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독서서평들은 어떻게 그냥 소개하는지 모르겠지만 젊은 분들은 대개 내용을 소개를 안 하겠습니까 저는 이런 책을 보고도 이제 나이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논평을 하는 겁니다 이분하고 내하고 뭐가 다른지 왜 다른지는 모르겠습니다 니체는 때로 허무주의의 어두운 그림자를 입었다는 오해를 받기도 했지만 사실 어린 시절에 밝은 웃음을 되찾는 것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이란 소신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무주의자는 크게 웃는 법이 없으니 이제 더 이상 그를 허무주의로 부르지 마시기 바랍니다 곁에 두고 있는 니체라는 그런 책만 이렇게 보게 되면 니체가 허무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잘못된 평가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굉장히 강력한 자유의지론자 자립자존을 부르짖는 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현대인들이 살아가면서 참 갖춰야 될 중요한 등목인 겁니다 그러나 사이토 다카시라는 저자하고 니체는 모두 다 무신론자였고 그들의 세계는 하나님이라든지 신과 같은 개념은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행복할 수 있고 그들은 잘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신앙관이나 세계관하고 상당히 다르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로써 네 번째 소개한 니체에 대한 부분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소개하는 책이 올해 상반기에 나왔던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해보안 도둑놈들 시리즈 다수권입니다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일종의 고발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많이 확산돼서 더 많은 국민들이 참정권을 지키는 일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평호입니다 어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니체의 명언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은 주제가 제대로 사는 법에 대한 여러분들 철학자들도 다 제대로 산 건 아닙니다 제대로 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들 역시 이제 신이 아니고 인간이기 때문에 약점도 많고 또 실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지적 노작물을 우리가 함께 살펴본다 이런 생각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자를 보면 좋은데 원자가 좀 어렵고 하기 때문에 일본의 사이토 다카시라는 그런 니체 전문가 니체 아주 매료된 분이 쓴 베스트셀러에서 명문을 한번 발췌해서 여러분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것들을 너무 소홀히 여깁니다 익숙한 것들은 현재보다 더 나은 멋진 삶을 여기가 아닌 어느 먼 세상에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우리는 이제 현재의 삶을 확고히 지탱하고 있는 모든 것들에 흔들림 없는 믿음의 시선을 보내야 됩니다 이런 태도만이 우리를 제대로 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110조에 나오고 방랑자와 그 그림자라는 니체의 저서에서 인용한 겁니다 이 니체라는 분은 참 지금 났으면 자기 개발사 작가로 상당히 명성을 누렸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실용적이고 구체적인 그런 조언을 하는 인물입니다 현재를 중심으로 확고하게 발을 딛고 열심히 살아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너무나 바른 이야기인데 니체로부터 듣기 때문에 또 좀 놀랍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거나 도서관에 낡은 서가에 꽂혀 있는 오래된 책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들의 매일의 삶 자체가 곧 역사입니다 지금 무엇을 위해 살고 어떻게 행동하는가 그것이 바로 매일의 역사를 만듭니다 두려워하거나 허둥대지 않고 오늘 하루를 마쳤는가 게으르게 보냈는가 용감하게 도전했는가 어떤 일을 어제보다 더 나은 방법으로 행했는가 이 같은 태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매일의 역사를 만드는 것입니다 나만의 역사를 우리가 만들어 가고 있는 거죠 자신의 역사가 역사 측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자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어제도 없었고 내일도 없을 것이고 오늘도 유일무이한 존재지 않습니까 자기 굉장히 귀한 존재죠 자신만의 역사를 만들어 가는 것이 매 순간순간이고 매일매일의 삶이다 이런 어떤 관점을 유지하기만 하더라도 삶을 굉장히 역동적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창조적인 일을 하든 평범한 일을 하든 항상 밝고 가벼운 기분으로 순조롭게 임해야 잘 풀립니다 그래야 사소한 제한 따위에 연련해야 하지 않는 자유로움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평생 이런 마음을 지켜나가면 그것만으로도 많은 일들을 이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115쪽이고 니체의 인간적인 너무나 인간적인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기개발서 작가가 하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죠 여러분도 주변에 지인들을 만나게 되면 항상 엄울하고 우울한 사람이 있고 항상 경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를 많이 만나고 싶어 합니까 경쾌한 사람을 만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삶의 좀 무게가 좀 무겁더라도 우리가 항상 자신의 개인의 일상사뿐만 아니고 직업 세계에서 접하는 그런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경쾌함을 유지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그런 품성이자 성품이자 그 양반의 특성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가짜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은 처세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러면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된다 이런 판단은 손해를 본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하고 인맥은 이렇게 넓혀라 이렇게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같이 가치를 판단하는 기술적인 방법뿐입니다 그들은 인간과 사물의 본질에 대해서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앞에서도 여러분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 니체가 당대의 지식인들에게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 니체라는 분인 그야말로 지식인들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들을 무차비하게 비판하는 그런 성향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짜 교사들도 인류의 지성사에서 존경받는 소크라데스라든지 아리스토텔레스라든지 아니면 예를 들면 그리스도교의 그런 사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이렇게 심하게 이렇게 질타하니까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살만한 것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현상 사물 인간 그리고 일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시상적인 부분에 놀아나지 않고 본질과 핵심을 괴뚫어볼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있으면 선전, 선동에 넘어가지 않고 속임수를 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본질을 괴뚫어볼 수 있는 그 부분은 우리가 높게 살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니체는 자신의 저설을 촌철살인의 짧은 글로 구성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핵심을 괴뚫는 짧은 글이 한 권의 책과 대등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아포리즘이나 검은 속담 같은 말들은 인간의 죄를 짧게 엮어 외우기 쉽게 만들므로서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됩니다 니체는 어쩌면 자신의 아포리즘들이 후세 사람들이 예수 인생의 난간을 헤쳐나가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원했을지도 모릅니다 이 정치인들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이렇게 연설을 잘하는 그런 정치인들 쉽게 만나기가 힘들지만 영어 연설들을 보게 되면 미국의 역대 대통령 가운데 연설을 잘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죠 그 연설의 특징이 쉬운 문장 짧은 문장을 반복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업가들은 사회적인 그런 이슈에 대해서 발언하거나 이런 부분에 익숙지 않지만 말씀 말하는 것 자체가 좀 어눌했지만 상당히 아포리즘 짧은 그런 표현에 능했던 그런 분 가운데 한 분이 돌아가신 이근희 회장이죠 이근희는 같지만 정치 맨유 경제 맨유 이런 것은 남아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그렇게 아주 짧은 메타포 언유를 사용하는 그런 표현을 잘 구사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힘은 니체 사상의 혁심을 이루는 개념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하는 힘은 타인을 지배하고 싶어하는 권력욕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모조리 자기 것으로 만들려는 탐욕이 아니라 생명이 있는 것이 원래부터 지닌 살아내리는 집념이나 의욕을 가리킵니다 하지만 인간인 우리는 언젠가부터 그런 생명 원리를 이전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니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품어야 되는 꿈과 이상을 잃은 채 하루하루 근근히 살아가기 바쁜 사람들에게 차라투스타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충고합니다 자기의 영혼 속에 존재하는 영웅을 외면하지 말라 더 높은 곳을 향한 꿈과 이상을 아주 오래전에 이뤘다면 그리운 듯이 말하지 말라 살면서 어느 사이에 꿈과 이상을 버리게 되면 그것을 말하는 사람을 비웃게 되고 시세물에 인해 마음이 어지러워진다 그러면 발전하겠다는 의지나 자기 자신을 극복하겠다는 강구한 마음 또한 버려지게 된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 했는데 니체는 니체가 여러분 살아가던 시대는 기독교 특히 카돌릭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한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니체는 카돌릭에 굉장히 반하는 그런 입장에서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더더욱 자유의지를 강조하는 그런 발언을 많이 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자유의지를 굉장히 강하게 발현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이 제대로 정립되지 못하면 사람은 깊은 그런 행복감 그냥 행복감이 아니고 깊은 행복감을 느끼거나 누리기가 상당히 어려운 존재죠 제가 이해하는 바로는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한껏 발휘하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정립된 전제조건 아에서의 자유의지라는 부분들을 발현하는 그런 어떤 일종의 타협점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마무리하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보시는 이 책들이 올해 2023년도 상반기에 출간된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부실이죠 다섯 권입니다 많이 이렇게 확산돼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선거의 참정권 문제를 좀 더 깊게 고민하고 이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에 동참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